생각해보면 밤마다 여자 흐내끼는 소리가 났어요. 밥 9시 56분만 되면 아파트 불빛들이 꺼져요. 그리고 불을 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다음날 죽었어요. 밤 10시 전이 절대 불을 끄면 안 돼요. 죽을 수도 있다고요. 그 아파트는 살아 숨쉬고 있어. 억울하게 죽은 영어 둘에 저주를 내몸고 있다고. 결국 죽은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핀의 일을 잃은 깊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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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은 거에요. 죽을 수도 있다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